자 이제 4강 진출자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자 이쪽부터 오세요 자 레드월리그 4강 진출자 입장입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4명 중에 3명은 지역 예선에서 다 우승을 한두 번씩 했던 친구들입니다. 여기 3명 끝에 친구들부터 역시 지역 예선 때부터 실력을 갈고 닦은 친구들 굉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레드월리그 4강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는 3판 양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전국 지역 대회 예선을 거쳐 드디어 코엑스 테이머 배틀 대회 챔피언십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4명 중에서 2명이 결승에 오르고 나머지 두 친구는 떨어집니다. 일단 내 친구는 상품을 다 획득했습니다. 4등까지 선물을 받는데 일단 선물은 다 획득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수미만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일본 경기장에 자 먼저 에반과 타이탄을 뽑았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카드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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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아 좋습니다. 팝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태연이와 재영이의 대결 자 우워 재영이 친구 70점 태연이도 70점 첫번째 경기 70대 70 자 현재 씨 뽑았습니다. 자 현재 70대 70 동점 된 상황 와 140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재영이 선수 70점 야 이번에도 역시 140대 140 동점을 이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동점입니다. 자 마지막 슈팅 여기서 이기면 결승 진출입니다. 리더홀리그 4강전 태연이와 재영이 재영이와 그 친구의 아직 다시 다시 구호에 맞춰서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한 번의 슈팅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 팝업 성공 이렇게 해서 태연이 친구 성공 잘했어요. 어 그래도 태연이 잘했어요. 여기서 4등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태연이 친구는 이 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경계 진친구와 3,4위전 할 거예요. 여기 잠깐 기다려요. 자 이어서 정빈이 아 영.. 정빈이 친구와 자 우리 친구가 정훈이 정빈이와 정훈이의 대결 정빈이 친구 정빈이와 정훈이의 대결 아 보통은 그냥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자신만의 작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자 준비 둘 셋 아 좋습니다. 동시에 해야 돼요. 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정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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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정빈이 친구 아 첫판이요? 아 세판 세판이요. 네 성격이 급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엄청 그 눈빛을 보내주니까 제가 급한가봐요.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고 있어요. 예선전과 다르게 세판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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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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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자 이제 4강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왼쪽엔 레드올리그 오른쪽엔 블루랜드 결승전 경기를 동시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올리그와 블루랜드 경기 결승전기 경기장 2개 빼고 자 이제 3,4위전은 끝에서 단판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결승전은 여기 앞쪽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4팀이 1등부터 4등까지 다 완성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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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레드홀리그 3,4위전에 출전한 친구 빨리 와주세요. 레드홀리그 3,4위전에 참여하는 친구 지금 빨리 와주세요. 경기 진행해야 됩니다. 레드홀리그 3,4위전에 참여하는 친구 지금 빨리 앞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레드홀리그 3,4위전에 참여하는 친구 지금 빨리 무대 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레드홀리그 결승전과 그리고 블루랜드 결승전과 3,4위전이 진행중입니다. 자 준수와 민준휘, 민준휘와 준수의 대결 먼저 40점 60점! 자 이제 준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둘, 셋!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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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은 두 친구 다 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죠. 두 아버님도 상당히 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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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